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배우분들도 호흡이 계속 덧대어져서 더 깊어지고 제작진들도 호흡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제작진과 우리 배우분들의 호흡, 이 시너지가 이 작품에서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기홍 배우에게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아닷컴 정의원 기자님을 비롯해서 위키트리, 김하영 기자님,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님 등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주셨어요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장기홍 배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곳으로 들어갔기 전에 지혜중 팀을 만난 건 지혜중 작품을 할 수 있는 건 저한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혜중 모든 팀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동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감독님, 작가님, 모든 선배님들 정말 열심히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으니까 저희 작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저 또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기용 씨 덕분에 저희가 몇 달 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지금 가장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오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군필자로서 우리 김주현 씨가 대표로 한 말씀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기용아 건강히 잘 다녀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 나 어떻게 어디 먼 데 가는 것처럼 그러세요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사실 기용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을 못 주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 장기용 배우가 저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보면 거기서도 잘 생활해서 금방 또 돌아와서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작품 또 금방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갔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예 솔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끝인사를 드리기 앞서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배우분들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여담으로 제 개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친한 친구 감독이 송혜교 배우가 캐스팅이 돼서 작품을 준비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낭만닥터 했던 유인식 감독이 행운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혜교 씨를 만난 건 저한테도 행운이었고 다른 좋은 배우들이랑 또 만난 것처럼 혜교 씨가 다음 행보의 작품을 계속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좋은 작품에서 정말 꼭 또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헤어지는 중이라는 게 모든 인연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특히 제가 이 작품의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 건 무슨 뻔한 그리고 연령층에 국한된 어쩔 수 없이 상업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방송사인 SBS도 그렇고 제가 감히 이런 작품을 연출해도 되나 싶은 깊은 메시지는 그냥 총괄적으로 만난과 헤어진다는 게 사랑의 별이 그냥 인생인 것 같아서 매번 만나고 헤어지는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매우 공부가 되는 작품 인생 같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의 인생에 손을 내밀고 응원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우리 송혜교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서로서로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감정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영 씨 네 저희 드라마는 눈이 즐거운 작품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정말 멋진 의상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너무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그리고 네 정말 재밌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씨 네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타이틀처럼 지금 촬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로가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섭섭함과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 드라마가 정말 좋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서 씨 네 저희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제 가을에 곧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사실 저희 드라마는 가을과도 어울리지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주 씨 네 저는 저희 드라마가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의 파트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집중해서 이 작품에 함께 그 연주를 하는 연주자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올 한 해 마무리되면서 방송될 이 드라마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나무시 네 저희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모든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이와 스태프분들의 뜨거운 진심이 시청자분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게 남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홍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음악을 지휘해준 마이스트로 우리 이길복 감독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기자 연출을 맡은 이길복입니다 좋은 배우분들과 가을의 짠한 멜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 드라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린 만큼 기대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